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소장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분의 것 그분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긴만배가 정진상에게 제공하기로 한 428억 정도는 이걸 만일에 이재명 씨가 받았으면 그건 일종의 사후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걸 아마 법률적인 용어로 부정처사 후수례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공소장에서 미적용이고 검찰 관계자들은 추후에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미를 듭니다. 긴만배가 주기로 한 428억은 이재명 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수례 혐의를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최척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금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수익개발이익 가운데 428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한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사실인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내 생각에는 돈을 약속을 한 거고 돈이 전달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수례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소장에 포함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씨에게 적용된 것은 배임 혐의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모 관련 비밀정보를 이익을 얻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용됐다. 공직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정부 이런 것을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냥 특정 업자들에게 넘겨가지고 공모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민 입장에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좌추적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긴 만배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의혹관리는 부정처사 후 수례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경과 사실에 428억 원 부분이 들어가 있다. 다만 별도로 부정처사 후 수례혐의를 의율하지 않았을 뿐이다. 의율이라는 표현이 뭐 범죄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직접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종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상 씨를 기소할 때는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상 씨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정진상에게 화천대유 대주지인 긴맘배로부터 대장동 수익권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도 적용됐다. 정진상에는 적용했는데 이재명의 공소장에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최종결제권 자가 이재명 씨인데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실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마는 인허가를 여러분들 행사하기 전에는 갑이 정진상이었고 그다음에 인허가권이 다 허락이 돼서 다음에 수금할 때는 갑이 긴맘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428억 원 정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진상이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김맘배 씨에게 크게 항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건 부정적인 돈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돈이기 때문에 주면 참 좋은 것이고 고마운 것이죠. 여기 보면 정진상과 김용이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수금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요?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금을 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들은 많은 경우는 피해야 되는 거죠. 정진상과 김용과 유동규는 김맘배 로부터 약속을 받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김맘배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정진상 씨가 유동규 로부터 김맘배 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김맘배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서 유동규에게 이 양반 김양배가 미쳤구먼 여기서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든가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면 이 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경선 대비 대선 대비 그런 정치 자금으로 아마 사용할 요량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든 참 머리들 참 비상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야 되니까 준비를 오랫동안 한 사람 같아 준비를. 여기 보시게 되면 가을이 조아님께서는 어찌 대통령을 꿈꾸었을까요 성남시장 때부터 온라인 댓글 부대에 동원했다고 합니다. 준비를 미리 미리 한 것입니다. 본인은 야심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에 착착 추진을 했고 거의 성사될 뻔했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면서 이재명 씨가 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엄청난 확률로 낮은 확률인 실수가 발생한 거지 거의 될 뻔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됐으면 나라가 얼마나 참 어지럽겠습니까 꼼짝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 됐겠죠 어떻든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꼭 구매해 보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재명 사건도 뿌리를 캐다보면 결국은 선거 사기 문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 2024년 총선 결과도 여러분들 보수진영에서 원하는 결과대로 나올 수가 없고 2026년 대선은 거의 뭐죠 저 동네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보수진영 분들도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가끔 이메일 같은 걸 보내가지고 아니 전산조작이 없는 시대인데 전산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책 한 줄도 안 읽어보고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참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진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투표에서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가르니까 그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그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데 그 득표수 조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멋진 방법이 뭡니까 전산조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했을 걸로 보는데 몇 표를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착하게 이런 건 뭡니까 숫자 후보별 득표수라는 그런 선거 데이터에 착한 뭐죠 증거물이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뭡니까 수백만 표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받았던 수백만 표를 뭡니까 순식간에 뭐죠 이재명 함께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나온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이권하고 도둑놈들 상권이지 않습니까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서울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서울시의 종로구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이 사전투표 듣고서 몇 표나 여러분들 훔쳤는지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도둑질하고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실물 위조투표에서 투입한 걸 투표하면 까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 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한 것은 중앙선거관련의 선거가 맞춘다면 다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를 쫙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그 소위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딱 뒤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공장을 찾아낼 수 있는가 조작공장을 그게 이번에 발각됐고 그 내용을 상시하게 적은 것이 뭐죠 도둑놈들 이권 삼권이지 않습니까 4월 첫 주에 4.15 총선 기념특별판으로 4.15 총선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가 4권으로 나올 겁니다 원래는 지방선거를 4권 5권으로 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4.15 총선부터 내달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관련된 내용을 도둑놈들 4권으로 낼 겁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침탈한 거 아닙니까 6.25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했던 6.25 전쟁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들에 의한 국가 헌정 질수를 침탈한 거고 2017년 대통령 승부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선거 사기 부정선거라는 것은 내부의 적들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과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야합해서 만들어진 내부의 적들 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아낸 게 뭔가 아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거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하고 나면 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밝혀지잖아요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숫자를 만들게 된 것은 그냥 그대로 남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뭐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분석한 거 아닙니다 사전특표 조작 공장을 찾아낸 거죠 전국의 선거구마다 어마어마한 작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가지고 공박사님 전산조작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책 사가지고 보라 이야기해 최소한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가장 위험한 것이 고정관념하고 선입견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어디 있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거의 될 뻔했지 않습니까 100% 될 뻔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란 말로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뭡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 대실책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 사람들도 지금 뭐 걱정 안 할 겁니다 다음 선거 가져오면 이번에는 부정선거 밝힌 애들이 완전히 박살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적이나 적대감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다음에 반드시 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상대방은 2020년 대선은 자기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선거를 만드는데 뭐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가만 두겠습니까 집어넣어버리겠지요 막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